좋은 친구들! 친구들 반가워요. This is Pastor Hein, 김한길 전도사님이에요. 우리 이번에는 유아구 친구들의 찬양을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? 우리 싹트네 한번 불러볼게요. 준비! 하나, 둘, 셋, 넷!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한 번 더!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